저희가 탑밴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 16강 올라간 팀들 몇 팀이 게임 음악 보이스트를 불렀어요 마비노키 영웅전이라는 게임에서 저희가 새로 부른 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까지 지켜온 내 전부와 같던 그것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하네 그 아름다운 곳은 부드럽고 떨린 나에게 누가 내가 이제 끝 함께 했던 시간 널 내려놓는 게 나눌 것 같다고 이런 기분인체가 어제 오는 이야기는 아니 This is my life This is my music This is my young woman 다 bound 이렇게 이제 끊어진 날 닦을 수는 없어 내가 필요해 알게돼 이 시범에 너에게 원하게 주장가 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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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